아 아 오영석님 장 장군 미 미군 한번 너무 개연성이 없는데 이거 오영석씨의 당근 케이크 마스걸이 드립니다 2066님 장 잠깐만 미 미안해 코털을 뽑는다 요런거는 살리기가 어려워 2066님 이거 지문을 넣으면 연극이 아니기 때문에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은미님 장 장춘 미 미 미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미네 아니 이게 뭐 니네 아니 이거를 미네 아니로 언어 유희 지금 하신거구나 미네 아니 오은미씨 당근 케이크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좋았어요 네 5741님 장 장터국밥 미 미국음식 너무 웃기지 않아요 미국 장터에서 왠지 그죠 5741님 당근 케이크 드립니다 오 이미자씨 이행씨도 괜찮은데 뭐 이분이랑 어떤 뭐 사이가 되나봐요 그죠 관계신가봐 장 장하다 미 미란다 코 이미자씨 드립니다 5548님 장 장크로드 반담 미 미국인 맞죠 맞죠 5548님 드립니다 손명희씨 손명희씨 드립니다 박성희씨 장 장시만 미 미연씨 코털 삐져나왔어 그러게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깔끔하긴 하네 어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죠 상사가 또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면 박성희씨 당근 케이크 드립니다 6230님 장 장터치킨 미 미국통닭 아 너무 좋네 어 6230님 드립니다 오 멜로디였다 멜로디 어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 김재덕님 장 장띠띠띠띠띠띠 프레젤 미 미 미 미 미 미 프레젤 김재덕씨 드립니다 언포기분으로 보내주세요 저 이제 언포기분으로 갈아탔습니다 정수영님 장 장모님 미국사람 3907님 장 장충동 미 미니족 봐요 3907님 드립니다 정수영씨 장모님 미국사람도 드릴게요